그 다음에 이 밑에서 52가지 만부수법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도표가 중요하겠죠 자 221쪽 갑니다 2장에서 제일 처음 도표입니다 52가지 만부수의 개관 현황이 그죠 52가지 심소법들을 쫙 나열을 해놨죠 그죠 그 가운데 1번은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그 밑에 쭉 보면 해로운 만부수들 됐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해로운 만부수들 14가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들 25가지 해놨죠 그 가운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반드시들 7개 있죠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이 잡돌이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죠 그럼 때때로 들으면 뭡니까 그 6가지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이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들기도 했습니다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상자부에서는 1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반드시 들입니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 뜸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되겠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무명 혹은 어리석음 그러라고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양심도 없고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놈이지요 나쁜 짓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으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상자부에서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때때로 들이 일어납니다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혜태 혼침 의심 요게 도표가 좀 복잡해서 그래서 안했는데 여기서 탐욕 사견 자만해서 그 사이에 줄 하나 끄십시오 요거는 탐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 4가지 요 밑에도 줄 하나 끊으십시오 요거는 성냄과 관계 있는 맘부수 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혜태 혼침은 항상 마음이 깔아앉는 거로 우리가 불교해서 겸에서부터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줄을 하나씩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맘부수 법들은 25가지 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반드시 들이 있습니다 19개 입니다 믿음 마음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없음 성냄없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35번 부터 46번 까지 이 12개는 몸의 편안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거둠 입니다 됐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만부수를 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 편안함 만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다 밝혀 놨습니다 우리 니까야에서 빨리 3장에서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원어는 까야 입니다 원어가 까야 하기 때문에 좀 같은 언어기 때문에 막 구분 안하고 여기서 몸이라고 옮겨 놔서 여기서 몸은 수상행을 뜻한다고 우리 심소법을 뜻한다고 밝혀 놨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런게 아름다운 마음은 일어나면 뭡니까 우리 반드시 들이 19개가 됩니다 그죠 때때로는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 정의, 정읍, 정명입니다 이 세가지는 절제라고 그러고 우리 무량함 우리 자비, 희사 가운데 B와 힐을 무량함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없으면 이것은 반냐 통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소법들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고 이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 들과 때때로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에 대한 개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심소법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친의 말씀 자체도 그렇고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밖에 있는 글만 읽고 어허어허 이해해서 별거 아니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학문에 비하면 아비담만 우리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별거 아니네 이래 부르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를 이해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진정한 수행으로 봅니다 특히 52가지 심소법들은 이거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잖아요 나 자신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과 마음부수 물론 몸뚱이도 맞습니다마는 몸뚱이 이거는 우리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놔두고 어떤 것이 나냐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아비담만으로 이야기하면 마음과 마음부수입니다 마음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부수를 보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12가지 했죠 마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것은 52가지 심소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한테서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유익한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뭡니까 자신에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노력 저는 그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입바사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52가지 심소법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마음구조 심리구조를 쫙 해체해서 있잖아요 매 순간 내한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쁜 경계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어떤 누가 상대하고 만나고 화가 나고 사암을 한다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하면 뭡니까 벌써 죽이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한테서 엄청난 분노 적개심 이런게 적임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질투도 함께 하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걸 딱 보려는 노력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일어나면 분노가 그 게이지가 팍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그래 보는 게 진정한 수행이겠죠 그럼 또 몇분들은 그래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안 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보자 오늘 아침에 꼭 하는 게 install 네 태양 조 이 자 알 그